마리아 아나 해구의 깊이 땅에 솟은 것보다 아래에 있는 게 훨씬 더 깊다고 그러잖아 여기 아래까지 다 안 내려가 봤죠? 이거 초음파로 띠띠띠띠띠띠띠 해가지고 올라와서 그 속도 그 시간으로 아는 거지? 깊이를 안 가봤어요 아직 이거 내려가 봤어요? 최근에 갔다고? 어떻게 내려가 이거? 수압이 있는데? 이번 추석 때 내려갔어요? 아냐 이거 못 가 인간은 로드 아일랜드 주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인데 이 정도 야 얘는 진짜 돌멩이다 그죠? 얘 그냥 로드 아일랜드 주에 박혀있으면 그냥 돌멩이로 알겠다 럭키 울삼바위 지구에 박혔으면 그냥 돌멩이 취급인데 떠다녀가지고 위성 취급받는 럭키 울삼바위 어! 깜짝이야 이거 더 작게도 볼 수 있어요? 더 작게도 인간 몸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? 할 수 있어 인간 뾰족뒤지 달걀 지렁이 커피콩 샤프심 샤프심 개미 족밥개구리 존개구리밥이요 응? 족밥개구리가 아니고 존개구리밥 존개구리밥